경북 코앙에서 핑크 다이아몬드 120캐럿이 드디어 발견되었습니다. 앞에 흰색 다이아몬드가 2390캐럿이 발견되고 나서 다른 다이아몬드도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핑크와 옐로우, 그린, 또 블루 다이아몬드 다 존재할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블루는 조금 질이 떨어진 블루가 나오고 그러나 핑크가 질이 좋은 핑크 다이아몬드가 나왔습니다. 두 개가 발견됐는데 310캐럿과 현재 이거는 120캐럿짜리인데 120캐럿이 상당히 투명도가 좋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. 이상 광애보석 갤러리카페 한국광애보석 감정은 앵두금 성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.